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왁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냥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우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우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상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고 또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또한 가정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너무도 어려운 환란의 때 또 답답한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때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경고하여지고 이때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또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또 그것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고 내가 받은 은혜로 변화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것보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더 큰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삶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고 있지만 교회는 원래 여러분 핍박받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때에 여러분 더욱더 많이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는요 교회 건물을 부셔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는 상황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하게 하고 또 집에서 예배하는 것을 편하게 드리게 하고 누워서 예배 드리게 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를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조금조금씩 나태하고 편안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틈 사이로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고난의 때가 되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뱀보다 지혜롭고 비둘기보다 순결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의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신앙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증명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그러나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감사를 통해서 기록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많은 흔적들이 있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 때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치유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에도 야 내가 일으켜 줄게 야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 줄게 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눈을 떠라 일어나라 걸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액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을 때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이 믿음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잘 될 것 같고 잘 되어야 할 텐데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더욱더 어려워지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또 우리가 대면해야 되는 문제들도 많아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을 갖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멸치당하기도 하고 또 헌신하고 또 바보처럼 희생해야 될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상 이기고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환란 가운데 더욱더 성장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도에 믿음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믿음을 가질 때 더 많이 담대해질 때 더 많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에서 시험을 하시겠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정한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한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됐겠죠 그래서 말씀 따라서 내가 가보지도 않은 것을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 땅에서 잘 돼야 할 텐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고 또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부딪히기도 하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인데 왜 세상이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믿음이 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지키기 힘든 거죠 우리가 어떠한 형상 하나를 손에 쥐고 다니면서 이것이 우리의 부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리적 안정감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돈 주고 하나를 더 살 수 있었을 때 그것이 부서지거나 파손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지금 그분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 자체도 우리들에게 잡혀지지 아니하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게 해왔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왔고 그 믿음이 이 코로나 가운데도 여러분을 이 성전에 있게 하였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코로나 중에 우리가 더욱더 어려운 때를 보냈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셔서 기특하다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 너무도 좋겠지만 그분의 체온을 그분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더 멀리서 침묵하는 가운데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게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도 여러분들 너무도 지혜롭게 믿음 가지고 잘 이겨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잘 격려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듣지 않아도 어떠한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펼쳐질지 여러분들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본문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삭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성경에 있었던 일들처럼 우리가 과연 이대로 아니면 이 이상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1절에 시험하시려고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을 보면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라조, 시험하다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보다, 시도하다 라는 트라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 시험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긍정의 의미예요, 긍정의 시험이에요 세 번째는 유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기도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난 후에 마귀가 찾아왔을 때 이때는 템프테이션이었어요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할 때 그 시험도 유혹입니다 누가 보금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시험도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이 시험은 두 번째 긍정의 의미, 시험, 테스트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학업의 과정 가운데서 성장하려고 할 때 단계에 따라서 시험을 보듯이 내 수준이, 내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받는 그 시험이죠 성장을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순수하고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그를 시험하셨는데 과연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이 순수하고 긍정의 의미였을까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면 너무도 좋은데 우리는 시험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에도 다른 공연장들, 또 다른 문화생활들에는 더 많이 배려를 많이 해주는데 오히려 교회는 그렇지 않을 때에도 19명, 99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로 우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불만을 말할 수 있는 명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마땅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합당한 원망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를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숫자로 우리를 쪼여올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짓궂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또 그를 새로운 땅 가운데서 약속의 땅 가운데서 먼저 그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노년의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실 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실 만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정말 잘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따라가게 하고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약속을 기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짓궂으셨습니다 아들을 노년해 주셨는데 더 젊을 때 주시면 안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없다고 기업무를 자가 없다고 아브라함이 하소연을 할 때 그 하소연이 있기 전에 하나님 베풀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연애할 때 아니면 어떠한 기념일이 있을 때 사랑하는 누군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원하는 누군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누군가를 배려할 때 그를 먼저 생각해서 그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충분히 그러한 고민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하나님은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너무 짓궂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노년의 이상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이 짓궂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 열정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시간, 내가 자는 시간을 헌신해서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밀당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아이를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무조건 떠나라고 하셔서 갔는데 계속되는 시험과 계속되는 어려움들을 주시고 하나님 왜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짓궂으실까요? 이삭을 번제로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에 일컫는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당하게 응징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왜 그 가운데 방치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밖에 확인하실 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웅처럼 나타나면 좋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처럼 나타났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으신 게 하나님 자신이었죠 이 사랑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도 힘든데 오늘의 본문도 너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시험인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시험인 줄 알고 시작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시험인지 우리 전에도 후에도 이후에도 몰랐어요 그의 믿음의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니까 여우와 이래가 됐잖아 오늘날 이 시험이 시험하시려고는 사실 가로 쳐져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면서 산에서 내려올 때 사실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시험한 거야 넌 멋지게 통과했어 나이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만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아마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제물로 바쳐야 했던 이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이것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방법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시험이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겠죠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일 수도 있겠고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게 할 수 없는 계속 반복되는 상황들일 수도 있겠고요 해결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문제들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겠죠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시험일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들 이렇게 시험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건강 이렇게 시험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린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한 마음 가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지시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아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아브라함의 소유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삭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뺏어도 될까요? 욕도 고백했죠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니시도 여호하시오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전부 걷어가셨다면 어차피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내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얘기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내게 주신 것을 포기해야 될 때 하나님 그럼 나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남들 다 형통할 때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짓구지신지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혈액형을 가지셨다면 A형이셨겠죠 자신을 소개하셨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다른 거 사랑하면 나 샘난다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온유열에 서리가 내리는 하늘 품으면 여자의 마음으로 말씀하셨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삭을 더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너희가 누릴 때에 나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복을 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만 사랑한다면 충분히 하나님이 시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브라함의 행동이에요 2절 말씀에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멘이 되시나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여러분?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이렇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가죽을 벗기고 맨 처음에 칼로 배를 가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전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하라고요? 아들한테 하라고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기업물을 아들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당연히 드려야지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어떤 재물이 아닙니다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젊음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자마자 3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멘이 되시나요?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아멘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그 밤 사이에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2.5절이 있었다고 한다면 2절과 3절 사이에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두 가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기계적으로 기계같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잠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 하신다 너를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아들을 또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미안하지만 나를 원망하지 마라 아비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거다 하고 아브라함은 편히 잤더라 그리고 일어났다면 모르겠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은 인간적인 아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잠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겠죠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겉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면서 얘기했겠죠 하나님 꼭 이러셔야만 합니까?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다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흔적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싸고 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왜 성경은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는 여러분 망설임이 없어야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고민했겠죠 말할 수 없는 고민은 대부분 가정의 가장에게 지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에게 말했다면 사라에게 이 시험이 주어졌다면 아들을 데리고 떠났거나 남편을 저주했을 거예요 당신이 대신 죽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종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겠죠 집에 있는 나귀를 붙잡고 얘기할 수도 없었겠죠 하늘의 별을 보고 말할 수도 없었겠죠 아브라함의 감정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도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도 힘든 그때에 아 우리가 어디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가 사실 여러분 그 믿음이 자랄 때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5킬로만 뛰면 5킬로까지의 체력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7킬로를 뛰고 10킬로를 뛸 때는 그 이상의 체력들이 자랍니다 한 시간을 기도하면 한 시간까지 기도할 수 있지만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많이 기도해서 더 많은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더 많은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가운데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에는 창세기가 있고 창세기 초반에 괜히 아브라함이 나오는 게 아니죠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소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아브라함의 이 당시의 행동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드렸다고 나오나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나오죠 힘으로는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은 드릴 수 있죠 시간은 드릴 수 있죠 건강은 드릴 수 있죠 헌신은 드릴 수 있죠 마음도 드릴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도 드릴 수 있죠 전부를 드릴 수 있나요? 이 고요한 침묵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우리들이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되고 믿음의 언어가 되고 우리들의 삶이 일반의 삶이 아니라 그냥 삶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냉정한 행동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약속들을 받은 것이 아니죠 약속을 이 순서를 잘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약속들을 받아서 그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이삭을 드리고 났더니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약속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두 가지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어떻게 나아갔는지 본문에 나온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죠 다른 제사 방법이 없었고 다른 재물을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 새로운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 번제를 요구하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러 두 명이 올라갑니다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겠죠 재물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이삭을 재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삭을 재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면 두 명이 올라가서 이삭을 재물로 드리면 몇 명이 돌아와야 되나요? 한 명이 돌아와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내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게 약속을 먼저 해주신 내게 떠나라고 먼저 말씀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 비인간적인 행동을 실행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희망사항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종들에게 또 함께 걸어가는 이삭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여 고백했다는 거죠 그냥 다녀오겠다고 말해도 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참 대단한 할아버지십니다 젊을 때에도 이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우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헬라워 로기조마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더욱더 아름다울 텐데 생각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이성적인 결론과 판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기록된 말씀과 지금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과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하여 줄 것을 주겠다고 몰래 숨겨두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물었죠 아버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무것도 몰라요 이삭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삭이 알면 이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알면 아버지와 함께 갔을까요 백세가 넘은 나의 아버지에게 내가 힘으로 못 이겨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 있는 말씀에 못 이겨서 내가 번제물에 누웠을까요 이삭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고민을 했죠 아버지와 함께 드렸던 번제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아버지가 어린 양 하나님께 드릴 양을 데려가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조용히 올라가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그냥 침묵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래 아들아 우리가 드릴 예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과연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저도 신원 시절에 군선교를 하면서 아내랑 정말 생활비가 없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 세 끼 먹을 걸 두 끼 먹고 두 끼 먹을 걸 아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을 때 아우 배부르다 배부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말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기대를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기대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해도 그랬겠지요 당장 없는데 아니면 귀뜸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없어요 당장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의 선포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확신이 아니라 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했더니 먹고 싶은 메뉴를 말하니까 먹고 싶은 메뉴를 누가 사주게 하시더라고요 아멘은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사주시려고 그러시나요? 제가 지금 뭐가 먹고 싶은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까요? 할렐루야 메뉴를 골랐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테스트를 하나님이 끝낼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삭에게도 이상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국민학교 5학년 시절에 저희 어머니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창세계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아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하나님이 엄마한테 야,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엄마, 나 바칠 거야? 저희 어머니도 동일하게 2절과 3절 사이에 엄청난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의로운 믿음의 대답을 해야죠 저희 어머니는 네, 고민도 안 하고 무조건 아브라함 보다 더 빨리 야, 지금 드리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린 11살밖에 안 된 어린 저에게 난 널 바칠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한 10분 정도 저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 내가 너를 바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너에게 바쳐야 되고 하나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너에게 한나와 같이 기도해서 사무엘을 나에게 주신 것처럼 네가 나를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나는 너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신다면 나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누나까지도 드릴 수 있어 이 얘기를 10분 동안 설명을 하셨어요 결론은 뭡니까? 아, 그래 날 바치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뒤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삭의 마음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두 아들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위치가 좀 다르죠? 하나님이 이 시험을 저에게 주시지 않기를 원해요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도 원해요 안 주실 거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제게 너의 두 아들 중에 내가 지명하여 주진 않을게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중에 한 명을 내가 지명하여 준 산을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첫째요, 둘째요 네 아들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 하나님 저를 대신 받으시면 안 됩니까? 너는 아니고 네 아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제가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아들 아, 이 시험을 저에게 요청하신다면 하나님 다리가 다쳐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그러시게 네 집에서 드려라 아, 하나님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네 아내를 통해 깨워주리라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기시겠죠 이 시험이 우리들에게 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재물을 드리러 가면서 아들을 바치러 가면서 번제의 방법이 달라진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보고 배우라고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이 믿음의 언어를 우리도 말할 수 있다고 기록된 언어를 거룩한 언어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너무 더 병약한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브라함이 정신나간 할아버지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이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은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했습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나의 앞의 일들을 믿음으로 얘기했던 거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나사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만 열어놨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빼곡하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권 세 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하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붕대를 맨 채로 걸어 나왔죠 아브라함도 동일했습니다 이삭을 드렸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치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의 고난을 이길 때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너무 오래가서 내 안에 질병이 찾아와서 내 가족 가운데 아픈 자가 생겨서 우리의 사업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거를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이겨주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 것을 고난 중에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픈 중에도 치유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란 중에도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현실보다 앞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되었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믿음의 언어대로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아멘이죠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었다 놀라울 일이죠 그러한 감사를 기록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칼을 드는 신용만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독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시험에 응했더니 그 단계가 되어서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애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 여러분 너무 짓고 주신 것 같아요 올라가는 중에 말할 수도 있는데 올라가는 중에 야 내가 순냥을 하나 거기 수풀에다 걸어놨으니까 야 담대하게 올라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험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몰랐죠 우리도 알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가 막연한 기대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둔 믿음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의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누가 가장 외로웠을 것 같아요? 아들을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 아비에게 속은 아들 이사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올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라 이 무더운 날씨에 마냥 기다리고 있는 두 종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힘든 테스트를 통해서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저는 숫냥이라고 생각합니다 숫불에 뿔이 걸렸잖아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어우 너무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다 숫냥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 잡힌 것도 아니에요 숫불에 걸려 있었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숫냥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갑자기 숫불에 걸렸을까요 우리가 숫냥이 한번 대어볼까요 여러분 그거는 원하지 않으시나요 숫냥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다룰 얘기가 없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예비하셨다면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보다 먼저 있었다면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웠을까요 어떤 산에 숫냥이 올라갔습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숫불에 걸렸어요 왜 걸렸을까요 그냥 그 숫불에 뛰어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숫불을 걸어가야만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향해서 갈 수 있어서 가다가 걸렸을까요 걸려서 있었습니다 온 몸부림을 쳐봤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곳에서 말라 죽지 않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몸을 휘저어봤습니다 근데 숫불이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노인과 젊은이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 몸부림을 쳤을까요 센스가 있었나 봐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조용히 있었어요 다가옵니다 지나갑니다 내 앞에서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나를 발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돌을 쌓아요 나무도 갖다가 놓고 불도 준비하고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젊은이를 막 묶어요 그리고 올려놔요 할아버지가 힘이 좋으신가 봐요 근데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갑자기 반짝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저 할아버지가 날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 이 숫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빨리 도망가야지 했겠지만 번제로 들여졌죠 다 태워졌습니다 이 숫냥 때문에 해피엔딩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종들에게 돌아갔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어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죠 믿음의 언어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질문의 단어를 바꿔볼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눈을 들어 살펴볼 때 갑자기 나타나셨을까요? 우리들의 시험과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 우리들의 헌신과 희생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되는 많은 것들 우리의 죄와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었죠 예수님도 숫냥의 마음과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고 마음껏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우리가 그 테스트를 받기 전부터 그 고난을 모두 이기시고 우리보다 먼저 계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긴 것 같지만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 너무도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대신하시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언어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정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언어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이 감사 100일을 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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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